신명기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요하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요하께서 요하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요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이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요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은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요하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하는 레윈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에 수거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요하 앞에서 즐거워하되 같이 봅니다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윈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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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천황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천황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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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성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올 한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근능으로 그게 우리의 능적이 되어서 살아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이 2021년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놓고 또 오늘 이 한날 예배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지금 비대면이 대면처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를 발맞추어서 방송, 영상, 조명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자의 축복으로 이 3, 7 시대에 만 명 성도를 향해서 귀중한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가 있습니다만 예배는 내일부터 본당에 공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본당에서 예배는 드려지지 못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나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시는 대로 하나홀, 식당, 각 교육부서, 부서실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2, 3, 7 시대를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들로 생각하시고 기도 속에서 또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구에 나갑니다만 성구영신예배를 매년 우리 교회에서 드리던 성구영신예배를 원단 1강, 2강, 3강으로 받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1월, 2일 주일을 우리 교회 신전예배에 성구영신예배로 같이 인도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 하나홀에서 예배드리고 각실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년예배 1월, 2일 주일에는 성찬식도 각실에서 같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면 아마 성찬식을 한 2년 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신년예배 우리 성찬 예식으로 함께 주의 지키신 살과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데 많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올해 특별 새벽 기도에도 사실 하나홀에서 진행되고 그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실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부득이함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게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함께 또 다음 시대를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1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제목을 모든 대적을 이기는 안식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뒷부분에 보면 요하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들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 안식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2022년을 앞두고 안식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보금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더욱더 악해지는 추세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니까 교회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오던 사람들은 아 잘됐다면서 그냥 이렇게 안주해버리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지금 코로나 오면서 교회 수가 급감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가기는 싫었는데 또 남편 아내 눈치 보면서 끌려왔는데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기회를 말하면 아마 아예 교회를 방황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중간한 신자들은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보다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신앙생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주변을 살리게 되고요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입으면 그런 현장들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주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정리를 하시고요 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최고의 은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인도받아 나갈 것인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셨죠 그게 사동의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완벽한 답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누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가기 전에 주신 은약이지만 그러나 구약에도 이 축복의 비밀들을 미리 누렸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만 예배하라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예배는 100%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을 쌓고 있죠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예배할 한 곳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를 실로라고 합니다 성마기 몸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고요 예루살렘 이전에 종교적인 수도가 바로 실로입니다 이 실로는 가난한 정복 후에 성막과 은약계를 보관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도 이 실로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한 곳을 택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실로라는 지명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휴식 안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소와 때는 그곳에 해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때 기도하게 해서 결국은 가난한 땅을 증복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때는 그 땅을 성을 만들고 은약계를 담을 장막을 회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복음 안에서 주신 감격을 가지고 예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냥 교회 왔다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 주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집중하라는 시간이고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현장 살릴 힘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복잡하고 고민했던 것들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보이는 그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린 심산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복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요 지혜와 평안과 능력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면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또 최고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있어 그리고 거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삼치를 살리는 빛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안에 함께 현장에 역사하게 되어있어 그래서 이제까지 막힌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진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혹이나 아직까지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에 여러분 간게 된 모든 현장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진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tal vez ustedes piensan que no se ha resuelto algo pero a través de Cristo salga delante de esto y que se manifieste y resplandece esa luz 먼저 정말로 우리가 안식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찾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는 분깃 기업을 주셨는데 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땅 정복하기 전에 이미 민수기에 보면 열두 지파의 땅들을 다 분배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에 대한 기업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왜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까요? 왜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살리기 위함 그래서 그래서 겁내지 말고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의 칠족속 31 왕 완전히 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릴 참된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능력이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보여지게 돼요 이 현장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워낙 우리의 각인과 체질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보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고맙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약 붙잡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시도록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업을 누리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서 현장의 허감이 꺾여지고요. 그게 대적이 꺾여지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역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역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역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예배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현장에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대적을 이기는 안식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정인으로 복음 경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의 11절과 너희 손의 거제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인으로 전도로 복음 경제를 찾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리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반드시 3대에서 5대까지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엑소 23, 5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단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더라도 2, 3, 7 전도와 연결해서 돈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 건강, 명예, 전도, 성교,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돈, 건강, 명예, 전도, 성교,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dinero, salud, honor, pero no tiene ni relación con las cosas de Dios. Dios no tiene interés con eso, entonces. 아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 성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2, 3, 7,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2, 3, 7, 시대에 5,000 종족을 향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은약을 주었어요. Dios nos dio un pacto muy importante para esta época, las 237 y las 5,000 tribus. 여러분에게 정말로 2, 3, 7, 시대에 5,000 종족 은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porque se aferren a este pacto las 237 naciones y las 5,000 tribus. 올바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방향 맞는 기도 제목 한번 붙잡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있어요. que nos aferremos correctamente al pacto Dios nos da la respuesta ante nosotros. 올해 일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este año comenzamos que tú poseerás las tierras.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y un ejemplo le daré. 교회 기도 제목이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la iglesia que ahora a toda escala daremos para el ministerio de futuras generaciones.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대로 우리 온 교회가 후대운동을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모으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y con ese tema, no, Señor, Dios nos da la respuesta a toda nuestra iglesia, a todos los creyentes para este ministerio, para futuras generaciones. 그게 전혀 상관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후대들을 일으키는 일에 숨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y sin importar quién soy y qué puedo ser yo capaz es que me he levantado para ofrecerme y servir a esto.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ustedes saben nuestra iglesia qué estamos haciendo? 후대들을 일으켜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귀중한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estamos creando ese sistema para levantar a los siguientes generaciones para 200, 300 generaciones.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방송 교체 시스템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y para eso es que tenemos la preparación para el cambio de la audiovisual de nuestra iglesia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y orando pensé por qué nosotros deberíamos hacer esto entonces 우리는 우리는 우리 것 우리 교회 것 벗어내지 못합니다. es que si no es así nunca saldremos nosotros nuestra iglesia 그런데 237 나라 5,000 종족 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우리 교회 것을 벗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pero con este pacto 237 que nos ha dado hemos salido de ese molde de nuestra iglesia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 전세계 향해서 준비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 우리 하나 교회 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거룩도 사실 우리 교회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굳이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해나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일을 해서 우리 방송교체 위원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을 나누고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본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놓고 많은 기도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우리 것 본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시겠다 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본부를 이용하든지 어떻든지 237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 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약인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 본부가 이용할 수 있으면 본부가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약인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문들을 열어가야 되는 그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 후대라는 단어 우리가 붙잡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시스템들을 전세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그게 축복 아닐까요?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 통역하시는 사모님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 그 통역을 통해서 알바를 안 했대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 자기는 그게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통역이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헌신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바이 이런 부분들 안 했다라는 거에요 제가 그 부분을 들으면서 사실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와 관계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우리의 이익 멀어지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237 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내게 주신 그 탈런트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 헌신한다 여러분 방송 시스템이 본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2,3,7 나라 5,000 종족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교사를 준비해서 많은 성교비를 지원해서 성교사도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예 차세대들을 데려와가지고 훈련시켜서 성교사로 보내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문들리시는 미디어 성교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지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극동방송 라디오 한 번씩 들어봅니까 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 보면 주파수 맞춰져서 한번 열어보면 극동방송 내용들이 나와요 저 북녘당을 행해서 공산권을 행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쏜다고 해요 여러분이 성교지로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한 구자 흥금하게 될 때 그게 저 공산권을 행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중한 축복이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비대면이 대면처럼 되는 시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성교가 미디어 성교입니다 물론 현장에 전도치 돌리는 거 중요하죠 그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중요한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러나 문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 때문에 모든 여기에 관심과 기도와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린다면 여러분 배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고 누리라고 그리스도 주신 거고요 우리를 세상 육신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라고 영적 사실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요한복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 6.33 dice así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거 무이 카메라에서 유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실과 축복이 믿어져야 누려져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진짜 참된 성공 무엇이 뭡니까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합니까 세계보금하는 눈이 열려져야 내 성공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빠져나올 수 사실 우리의 그릇은 그렇게 안돼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넓혀가시는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거든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밖에 몰라 그래서 여기 못 벗어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아예 2, 3, 7 5천 종종이란 은약을 붙잡게 하시고 후대를 운동을 통해서 이 일에 숨기도록 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안에 2, 3, 7 나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찾아냈서 훈련시켜서 2, 3, 7 나라로 보내야 되는 사람 y entrenarlos y enviarlos a esas 2, 3, 7 나라 y lo más rápido es la manera con la comunicación media es porque pónganlo en su corazón y oren 이 사실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갈 것 요셉 한 사람 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살아났어 7회 1장 8절에 보면 요셉 을 알지 못하는 에급의 바로왕이 나왔다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요셉 을 알던 바로왕이 있었다는 말이죠 요셉 한 사람 전세계 에급을 살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도 보세요 루트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고요 칼빈 한 사람 통해서 신학을 회복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도로 2, 3, 7, 5천 종족의 은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있다면 그 한 사람 그 개인 물론이고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축복하시게 되십시오 오늘 11조 왜 말씀하십니까 오직 정인으로 참된 복음 경제를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para que como testigos disfruten y busquen el verdadero economía del evangelio concluyamos la palabra 우리가 삶 속에서 대적을 이기는 안식의 비밀은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토오 12장 28절에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희비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누리라는 말씀 recibiendo el Espíritu Santo tomando fuerza ahuyentando el demonio y también establecido el reino de Dios 여러분 Satan이 우리 바랍에 물을 끌는 그 역사 속에 참된 안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porque cuando Satanás se ha arrodillado ante vuestros pies es que viene este descanso verdadero 그리고 오직 전도와 성교를 위한 복음 경제 정말로 회복 되는 축복 que 주의 much tengan la bendición de restaurar la economía del evangelio para salvar como podemos recibir la bendición de la economía del evangelio para el evangelismo y las misiones si se aferran al pacto de las 237 y las 5,000 tribus Dios les bendecirá espero que todos sean ustedes que reciben la guía la bendición Dios muchas gracias 모든 삶 속 대적 을 이기는 안식 의 비밀을 허락 하심 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예배 축복 회복 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며 2, 3, 7, 7, 8, 5,000 종족의 하나님 주신 은약 붙잡고 복음 경제를 찾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하심 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하심 모든 대적을 이기는 참된 안식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성교지와 지교회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